지난 날 괴로워 술로 달래놔요 이제 모두 잊어요 한껏 웃어봐요 다른 사람한테는 설득이 자신 있는데 가족한테는 좀 힘들어요. 특히 아들하고 딸한테. 진짜 함께 밥 먹은 적이 없었네, 진짜. 그렇게. 그렇지? 4시에서? 예전에? 밥 먹을 일이 없어. 같이 모인 적이 없어. 그리고 그거 알아? 모이잖아? 한 명씩 스물스물 나가. 다 어색해서. 불편하고 어색한 사이였어. 우리는 가족인데. 그러니까. 나 지금 살면서 지금 우리 딸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 나한테 안 했거든. 그런데 오늘 쫙 얘기해 주니까 시원하다, 진짜. 나 솔직히 몰랐거든. 제가 받을 거야. 그리고. 몰라. 아빠가 한번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소주 한잔하고 얘기해 봐봐. 나 잘 되면 우리 딸,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 줘야지. 그건 진짜. 얘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은 없습니다. 한 번도. 그렇지만 행동해서. 행동해서 못했고 또 뒤에서 뒷받지 못해줬고.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 후반전 인생. 뭐 이제 뭐 치꾸를 해봤자 누구. 우리 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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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